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전회봉입니다. 새벽 현재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는데요. 지역별 강수 예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정보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은 구름대로 인해 눈으로 보이는 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짙게 낀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해상에는 바다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에 의한 해상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불면 체감상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니까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외투 챙겨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기압골이 미쳐다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새벽 5시 현재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도는 곳에 따라서 오늘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오늘 아침까지, 강원북부와 경남대륙, 전북 북서부와 남해안에 제외한 전라권에는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는 10에서 40mm,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 경북 북부는 5에서 10mm, 그 밖의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동네예보를 통해 지역별 강수 시점과 강수량 살펴보시고 오늘 하루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수 발생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윗부분에 링크된 날씨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